안녕하세요. 배드민턴에 관한 모든 정보를 순식간에 알려주는 순삭 민턴의 순삭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넥스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벤트 소식을 한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께 순식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는 아스트로스 88 뉴 컬러 런칭 기념 이벤트로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가 직접 출연해서 라이브 토크쇼 방송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방송은 요넥스 공식, 인스타벨, 페이스북,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며 5월 16일 토요일 낮 12시부터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인스타그램에서 요넥스 계정을 팔로우한 다음에 이벤트 대식글란에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들을 댓글을 달아주시면 라이브 방송에서 직접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가 뽑아서 선물을 준다고 합니다. 선물에는 아스트로스 가방, 미니벨, 카프슬리브, 슬리퍼, 그리고 이용대 선수와 김기정 선수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요넥스 티셔츠를 준다고 합니다. 두 번째 이벤트로는 라이브 방송을 하는 동안 요넥스 공식 온라인몰에서 12시부터 1시 반까지 타임세일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요넥스에서 갖고 싶었던 물건이 있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요넥스 이벤트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요넥스 경품들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